네 안녕하십니까 꼴다크 임형수 기자입니다. 오늘도 유로 2020 프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팀은 2조입니다. 2조에는 먼저 스페인 있습니다. 스페인이 예전에 유로 2008 그리고 유로 2012까지 그리고 또 중간에 2010 남아공 월드컵도 있었고 메이저 대회 3연패 달성하면서 정말 무적한데 위용을 뽐냈었는데 유로 2020 앞두고도 지금 스페인이 우승 후보로는 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약간 과도기에 놓인 팀이다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엔트리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 주장이자 또 레알마드리드의 주장이기도 한 라모스 선수를 좀 과감하게 엔트리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 자리는 아마 프랑스가 아닌 스페인으로 규화를 결정한 라포르테 선수가 좀 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르투갈이랑 평가전을 해서 한번 그때 라인업을 토대로 스페인의 베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골키퍼는 대해아 선수가 아니라 운하이 시몬 선수라고 이 선수가 아마 1번 골키퍼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라타 선수가 원톱에 있고 또 맨체스 시티에서 잘해준 페란토레스 선수 또 공격 한 축으로 설 것 같고요. 티아고 알칸타나 선수의 플레이를 이번 대회에서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티아고 선수가 리버풀이랑 바이예르미는 예전에서 정말 좋은 패스마스터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스페인 하면 또 패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티아고 선수의 플레이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스페인은 지금 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게 코로나 이슈가 좀 있습니다. 스페인은 부스케스 선수와 또 디에고 요렌테 선수가 코로나 확진 받아가지고 지금 엔트리에는 남아있는데 이 선수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인즉 이 선수들이 회복하는 기간 동안 훈련을 아무것도 못하니까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회복을 하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조별리그는 좀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대회가 지금 저희 촬영회 기준으로 4일 남았는데 이제 스페인 첫 경기까지 4일 남았는데 오늘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이제 또 우리나라에 지금 풀린 얀센 백신을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얀센이랑 코로나에 한 번 걸렸던 선수는 화이자를 맞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또 코로나 백신 맞으면 뭐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질 텐데 이 선수들이 코로나 백신 후유증 없이 경기에 나설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스페인 대표팀 의무진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좀 반대를 했는데 지금 선수단 내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백신 접종을 급하게 결정했다 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살펴보는 팀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과 1차전을 펼쳤던 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당시에도 비슷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스타 플레이어는 없는데 팀 자체는 되게 단단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스웨덴의 거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표팀 복귀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다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약간 좀 모양새가 우스운 모습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질라탄 선수가 없지만 이제 라이프치에서 활약하는 포르스베리 선수가 아마 이제 스웨덴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면은 러시아 월드컵 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감독도 똑같고 뭐 전체적인 스쿼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웨덴이 단단한 팀 조직력을 얼마나 유로 2020에서 펼칠지 그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로 저는 대한쿨로셉스키라고 유벤투스 소속의 좀 유망주 선수를 꼽아봤는데 이 선수가 엊그제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선수도 조별리그 출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팀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아까 전에 스웨덴이 이브라이모비치의 팀 물론 뛰진 않지만 이라고 했으면 폴란드는 레반도프스키의 팀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정말 무서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마 발롱도르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지만 유력한 발롱도르 후보로도 꼽히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 최강의 공격수가 이번 유로 2020 메이저 대회에서 얼마나 또 좋은 활약을 펼칠지 그걸 또 주목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상당히 익숙한 얼굴이에요. 감독이 파울루 수자 감독이라고 예전에 황의조 선수를 보르도에서 지도했던 그 감독이 지금 폴란드 대표팀의 감독이 됐습니다. 수자 감독이 아마 대표팀에서는 그렇게 대표팀에서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커리어라던가 퍼포먼스가 보여주지 못했는데 저도 상당히 좀 의외였어요. 포르투갈 감독인데 프랑스에서 커리어를 쌓아서 폴란드 대표팀 감독으로 가는 거가 좀 저도 처음에 좀 의아했었는데 이 감독이 폴란드 대표팀에서 얼마나 또 좋은 모습 보여줄지 그리고 황의조 선수와의 인연도 생각해보면서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바키아입니다. 슬로바키아 아마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주요 선수들을 제가 얘기해드릴 텐데 이 선수들을 보시면 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두브라부카 골키퍼고 뉴캐슬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중앙수비수에는 슈크리네아르라고 인터밀란 소속인데 작년 이맘때 토트넘 이적설이 정말 찐하게 났다가 토트넘이 돈이 없어서 못 사왔던 그랬던 이 슈크리네아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수비의 또 핵심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마렉 함식 선수 함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특유의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눈에 띄죠. 함식 선수가 아직까지도 또 현역으로 좀 뛰고 있는데 슬로바키아 역사상 거의 최고의 스타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87년생이더라고요. 지금 벌써 이제 나이가 꽤 많은데 이제 유로 2020이 아마 그에게는 거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카타르 월드컵을 슬로바키아가 진출한다면 월드컵까지 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 거의 마지막 대표팀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식 선수가 또 마지막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지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조에 속한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 슬로바키아까지 간략하게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순위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스페인이 당연히 1위를 하겠다 이렇게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겠다 싶었는데 지금 스페인이 좀 경기 외적으로 이슈가 많아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폴란드의 1위를 한번 과감하게 꼽아보겠습니다. 폴란드가 그래도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기량의 절정으로 올랐는데 유로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을 그런 욕심이나 동기보여가 정말 남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의 1위를 꼽아보고 스웨덴이 2위, 그리고 스페인이 3위로 뭐 탈락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와이드카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3위 중에서 상위권에 오르면 16강에 오를 수 있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3위 막차를 타지 않을까 싶고 슬로바키아가 4위, 그래서 저는 3중 1약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가 3중, 강은 아닌 것 같아요. 3중 정도로 하고 슬로바키아가 1약으로 저는 2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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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